아! 뭐가! 으... 아, 안돼! 뭐가! 뭐가! 어디 피해! 아이, 덩치! 그만 좀 하시지! ừng 그리 우리 못 버티겠는데? 야, 꼬맹이. 싸우든 도망가든 빨리 움직여! 흐흐흑, 뭐가. 눈 좀 떠봐. 흐흑 누가 지켜주지 못해. 미안해. 김ρά 정신 차려, 우디! 넌 정령의 선택을 받은 조련사잖아! 정령의 선택... 이게 뭐라고요? 그건 약초가 아닌 신비의 경험처란다. 큰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이 될 거야. 신비의 경험처? 어쩌면... 뭐가! 이걸 먹어봐!